스팀지니사에서 판매하는 크레놀아이라는 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크레놀아이 세제는 오일이라던가 그리스 등 기름대를 제외하는 세제입니다. 석재라던가 하드플로우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물하고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고 희석비글은 보통 1대20에서 1대100 사이로 희석을 하면 됩니다. 이 세제의 특징은 자동마루 세척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일반적인 기름대 제거제는 자동마루 세척기에 넣으면 기계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제는 그리고 이 세제는 pH가 8 정도 되는 중성세제입니다. 그래서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